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침 7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회 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을 이럴 때 하는 얘기였죠.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우발적이었다. 누가 봐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데 우발적이라고. 그 너클이라는 것을 주먹에 꼈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때릴 목적으로 끼는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발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개월 전에 범행을 목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진술 자복을 했죠. 성폭행을 목적으로 4개월 전에 너클, 금속 재질로 만든 건데요. 이건 철제 흉기입니다. 그걸 끼고 상대방을 가급해야 되면 정말 많은 힘이 작동을 하면서 치명상을 입는 그런 건데. 결국은 지난 17일이죠. 자기 집에서 나와서 신림동 공원 둘레길까지 와서 그다음에 CCTV 없는 곳을 평소에 왕래를 했기 때문에 아는 지역이었죠. 그래가지고 CCTV를 피해서 물색을 하다가 결국 방학이지만 학교에 업무차 출근을 하는 그런 피해자를, 피해 교사인데 피해자를 결국은 숲속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목을 졸라 질식시키면서 성폭행까지 했는데 인근을 지나는 등산객이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된 건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 인미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침에 소홍치가 되면서도 반상하는 기미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적인 감성이나 생각을 감안하면 진짜 똑같이 때려주고 싶은 만큼 화가 나는데 백효정 팀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찰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찾았을 것 같아요. 이제 너클을 4개월 전에 구입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범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모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검색에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다니던 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너클 낀 걸로 주목으로 폭력을 행사를 해서 그다음에 쓰러뜨린 이후에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결국 피해자는 이 최윤정의 범행으로 인해서 정말 24세된 이 정말 교사가 사망을 이틀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3일 날 장례 절차를 치르고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정말 이게 이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늘을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정말 앵커께서 화가 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국민이라도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정말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최윤정이 이렇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너클을 끼워서 폭력을 했고 목을 졸랐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그래도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꼼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평소에 본인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 검색을 했 거라든가 이제 알아봤다고 보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형량에 대한 감경이나 감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뭐 가족들이 지금 우울증 치료를 진단을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당사자도 지금 우발 범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발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는 굉장히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서 결국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가 또 침이는 그런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